민주주의를 지내는 국민들에게 지하철 문을 다 열어주시고 지금 현재 여중앙차선을 보고 전차선을 우리 자유민주시인에게 허락하시기 바랍니다. 계속 막으시면 괜히 쓸데없는 싸움을 요한하지 마시기를 경찰에게 경고합니다. 여기 자유시민 우리들이 지금까지 집회하면서 너무 폭동하는 거 맞습니까? 어쩌나요? 질서를 지키는 경찰들과 질서의 방안은 그런 지급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전차선을 시민들에게 하려고 당장 지하철수를 다 열어두시기 바랍니다. 지하철 문을 열어요! 지하철 문을 열어요! 지하철 문을 열어요! 자 이번에는